썰프로야 이게 바로 매장 오면 바로 살 수 있는거 이게 올 때 그때 30cm짜리였나 처음에 1년에 2cm 큰거 같은데 이거 원래 크기가 이정도짜리 있는데 1년에 한 20cm 큰거 같은데 아까 이게 50cm였고 뿌이도 잘되는데 이만했지? 처음에 30cm인데 1년 크면 이렇게 50cm까지 전부 다 산목 전목 하나도 없고 썰프로야 그냥 바로 판매할 수 있는거 화분으로 다 심어 있어가지고 이거 왜 갖고 왔어 이거 이거 황금 뭐야 이거 버려야지 이거 캔백 황금평백 그러니까 전목 전목요 한번 해보려고 이게 무슨 나무지 이거 희한해 이거 율마 같은데 율마 율마 바로 판매 가능한 애들 율마 일반 율마 율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보니까 이상하게 사자면 사면 죽어 사면 죽어 되게 희한해 크기도 힘들고 같은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